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021년 2월 16일 시작! GO! 홍보방송 No.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자, 신속히 이동하라우 바로바로미 자, 오늘 온 장소는 군웅부채라고 여러분들 아실나 모르겠지만 보신 분들도 있을겁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아주 오래된 영정사진과 함께 그 위에 검정색 부채 그냥 그렇게 말고 계시면 됩니다 군웅부채라고 바로 그 장소입니다 어차피 이제 보시면 알게 될거니까 말씀드리는거에요 여기서 그때 기운이 너무 세가지고 도망짓이 나왔습니다 무당집 같지만 아닌거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애매합니다 무당집 같지만 아닌거 같기도 하고 그런 무구들이 따로 있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어떤 신당 비슷하게 뭔가 좀 차려져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가 다 핀집인데 저기까지 저 끝까지 다 핀집 여기 위로 쭉 가야돼요 계속 살짝만 둘러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뭐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바로 밑에 민가가가 있기때문에 조심해야합니다 바로 밑에 민가가가 있기때문에 조심해야합니다 댕댕이는 짙긴 할건데 댕댕이는 짙긴 할건데 댕댕이는 짙긴 할건데 여기는 괜찮네 여기는 괜찮네 여기는 괜찮네 여기입니다 오늘 목적지는 여기에요 이 집이에요 뭔가 창고식으로 쓴거같아요 여기는 창고식으로 쓴거같아요 여기는 그냥 창고식으로 쓴거같으니까 이 옆집에서 여기에서 잠시만요 계십니까? 문짝이 원래 붙어있었는데 깨졌네 뭐지? 계십니까?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원래 문이 붙어있었는데 깨졌어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계십니까? 계십니까? 담요 borrik 조삼 교 shelters 주 CE 깜짝이야 진짜 냄새 진짜 냄새..뭐야? 뭔 냄새야? 썩는냄새라고 하면 안돼 썩는냄새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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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당직하지만.. 무당직하지만.. 따로 무고가 있진 않아요 이게.. 구멍부채라고 하더라고 이거 원래 이렇게 있었나? 잠깐만..잠깐만.. 뭐야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여러분들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하지마세요 방금 뭔 소리 들은 사람? 하지마세요 누구세요? 뭔 소리.. 누구세요? 시작이다.. 시작이다.. 뭐야? 두 분이 계신 것 같은데..잠깐만.. 이전에 한 분이었던 것 같은데.. 누구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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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썩은냄새냐? 누구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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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잔주났어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 도망가길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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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도망가길 잘했어 잘했어 아? 안 도망가길 잘했어 여러분들 여기 있으면 안돼요 잠깐만요 안 도망가길 잘했어 예예 안 도망가길 잘했어 좀 더 걸려버렸어 유니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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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죄송합니다 잠깐만.. 아..잠깐만.. 왕자님 혹시 저 기억 못하시겠습니까? 저 예전에 잠깐 왔었습니다 저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 안에 계신가요? 혹시 그 안에 계신가요? 그 안에 계신가요? 난 마음으로 일치할 수 있는 것은? 진짜.. 하나.. 한 잔... 한 잔.. 괜찮죠? 여기가 이상하다.. 냄새..뭐야? 냄새.. 무슨 냄새..이거? 무슨 냄새..이거? 잠깐만요 잠깐만요 무슨 소리.. 무슨 소리.. 무슨 소리.. 무슨 소리.. 무슨 소리.. 잠깐만요 화 좀 풀어주시면 안되겠습니까? 화 좀 풀어주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화 좀 풀어주세요 화 좀 풀어주세요 소리.. 화 좀 풀어주세요 아.. 아.. 잠시만요 아.. 마이콜 A 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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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왜그래? 하지말라니까 하지말라 하지말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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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에요? 누구 지금 찾으시죠?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안됩니까?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안됩니까? 네? 조금만, 다시 한번만요 네? 어디 계신데요? 어디 계시죠? 강아지 전부 잠시만요 말씀을 하시죠 일단 밑에는 안 미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이 안에서 자꾸 뭐가.. 들어.. 잠시만요 잠깐만 하지마 잠시만요 여기서 뭐 찾으셨어요? 잠시만요 네 guessing 도자 감사합니다. 잠깐만.. 뭐야..? 깜짝이야.. 혹시 누구 있습니까..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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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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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